아니 여보, 이걸 언제 다 한 거야? 만두피는 그냥 사소스지. 사는 건 너무 얇더라고. 직접 만드는 게 만두소를 듬뿍 넣어도 터지지 않고 야들야들하니 더 맛있어. 그건 그런데 당신이 힘드니까 그렇지. 만두는 내가 빚을게. 당신은 어쩜 이렇게 만두를 이쁘게 빚어? 그래서 당신이 보라처럼 이쁜 딸을 낳은 거 아니야? 이걸 다 빚으라는 거지? 열심히. 아니 근데 이번엔 만두소가 싫어하네. 한우도 많이 갈아 넣었어. 장인어른도 드시고 사유도 먹어야 하니까.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? 저도 같이 만들게요. 거실에서 나는 거 같은데? 이거 내 건가 보다. 내가 거실에서 충전시키고 있었거든. 보라야 좀 갖다 줄래? 네 알겠어요. 친아빠가 왜 전화한 거야? 설마 아빠한테 별이 아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? 뭐야. 전화를 안 받아? 응. 전화기는? 스팸 전화예요. 그래서 수신 거부했어요. 아빠 휴대폰 여기 갖다 놓지 왜? 어? 아직 충전이 덜 됐나 봐. 충전시킨 지 한참 되는데? 아... 취 Creditく ways 여긴 파elin